와 날씨 너무 좋아졌다 갑자기 와 날씨 좋으니까 그냥 그냥 막 붙네? 불? 그래? 네 아이 좋아 후준아 네 빨리 삶아야 돼 거북선이야 잠시만요 하나 둘 다 했어 이제 거북선만 삶으면 돼 끝 어 뭐야? 거북선? 네 아까 따온 거예요? 네 던져놨잖아 안 들어왔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잡히는 데로 가보면 돼 우리 먹을 거 많아 어 그래? 엄청 많아 아 아까 저 거북선? 그럼 다 많아 그래도 오늘 밤에는 물고기 한번 먹어야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부식 생선튀김을 잠깐만 이거 불 된 김에 차라리 이거를 이거 하자 오 좋네 잠깐만 저 야채는 뭐예요? 볶은 다음에 넣게 잔치국수 아 같이 그냥 국물에 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볶아서 넣어 잔치국수에 이게 슬로바키아식이 이거구나 남부식이야 이게 저 복부식은 그냥 하지 생으로 살짝만 볶아서 됐어 됐어 이건 됐고 커피 한 잔 타 드릴까요? 좋지 아 아 근데 금방 배고프네 어 맞아 한시네 한시 응 뭐 해? 커피야 어 커피 쟨 전공 살리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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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이스 얼음 있어? 얼음이 없어 근데 쉬워 쉬워 어때요? 너무 좋아 커피 아 좋아? 어 너무 좋다 아 아 아 선생님 농도 어떠세요? 진해요? 아니면 연해요? 나는 조금 더 진해도 괜찮은데 아 더 진하게요? 그럼 더 진하게 해드릴게요 따뜻한 따뜻한 커피요? 있으면 좋고 아 진짜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아 있어? 아 없으면 됐어 아니 아니 선배님 그 불 지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한 얼마 안 걸려주네 40분 정도 니가 얘기하는 건 되게 복잡하게 들리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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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런데도 먹을래? 하하하하 그런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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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깠더라? anged suitable 어떻게 깠는데지? 그치? 이거 어떻게 깠어요? 어떻게 했지? 그거를 딱 돌려 이거 원래 손으로 깠었어요? 어 아 또 이렇게 쏙 빠져 그거 쏙 빼 어 쏙 빼 그렇지 아, 알겠지. 이야, 진짜 오징어 같다. 어우, 이거 되게 쫀득쫀득한데? 아, 이거 봐. 오징어 같잖아, 저거. 이거 말려가지고 볼편물 좀 발라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여기 있어요. 어떤 게 삿갓적이야? 오, 진짜 그러네? 근데 그게 삿갓적이가 많이 없어요. 어우, 쫀득쫀득하네, 아주. 어우, 식감은... 이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오, 야, 진짜 이거 먹어봐. 맛있어. 차. 차. 이거 먹어봐. 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삿갓적이. 그치? 쫄깃쫄깃하네. 미니 전복처럼. 응. 그럼. 근데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얘 이를? 네. 이거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음... 이거, 이거. 나도 이런 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전부터? 어, 전부터 붙이고 복수를 마지막에 삶아야지. 조심해. 어. 고기, 고기다 놓으셔. 어. 와... 진짜 맛있는 냄새난다. 너무 맛있는 냄새나요, 별리. 어, 손준아. 그거 좀 별래, 저거? 조파하고. 섞어? 아니, 잠깐만. 맛있겠다. 음... 이렇게. 함께 누군데, 저거. 아, 맛있겠다, 이거. 고추. 네. 국수를 삶기 전에 이거 먼저 먹으려고. 비 온다. 좋아. 귀여워. 금색 밝았다가.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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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많이 잘했어. 어, 진짜 뭐가 온다. 오, 진짜 온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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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제대로다. 팀이 파는 것 같아요. 진짜. 됐다. 먹자, 이거 먼저 먹자. 오케이. 자, 배고프니까. 어우. 뜨거워. 뜨거워. 이야.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심해, 조심해. 와우. 와우. 오케이. 먼저 먹자고. 어, 진짜 파는 것 같아요, 파는 거. 그래, 이거 파 놓은 거야. 아니, 파 놓은 거라고.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애프타이저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먹어 봐. 맛있어. 와, 너무 맛있겠다. 응?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 와,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어때? 좀 익었어? 맛있어, 형님 이거 어때? 좀 익었어? 맛있어, 형님 아, 이거? 조금 더 익으면 좋겠다 근데 이 찜스 괜찮은데? 아, 진짜 파는 것 같다 파가 어때니까 왜 그래 자꾸? 그죠? 응 맛을 잘 보일 줄 몰라가지고 맛있네 괜찮다, 진짜 맛있어 이제 진짜 오징어 맛이 난다 거북사? 네 음 음 음 됐어, 좋아 자, 내가 고추, 소 딱 삶아볼게 음 음 음 왜 같이 한 번 끓여? 왜 육수 따로 해? 퍼져? 퍼져? 아쉬워, 추워. 그 부분 따로따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음식도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퍼진다고 그냥 또 따로따로 하는 거 보면. 너무 맛있어.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다이어트? 계속 오돌리신 거야. 아, 진짜 김치 내 스타일이다. 너무 맛있다. 당겨? 조심해. 자, 자, 자. 물 켜. 그냥 앉아. 놔봐. 됐다. 잠깐만. 네. 됐고. 됐어. 자, 여기다가 육수를 붓고. 잠깐만. 와, 진짜 뚝딱이다. 자, 하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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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이 사이에 이거를 또. 잠깐만. 앞쪽. 잠시를. 내놓은 다음에. 응? 김치를 또.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조금 타. 타야 돼. 맛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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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부터. 맛있겠습니다. 에휴,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와. 아우, 시원하다. 와. 아우, 시원하다. 응? 국물이 그냥 제대로네. 진짜. 음. 진짜 국물 제대로다. 진짜요? 네. 그래서. 국물만 먹어. 너무 배고. 음. 국물 좋다, 진짜. 아우, 진짜 국물부터 맛있다. 아우, 진짜 국물부터 맛있다. 아우. 매번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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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만들었다며. 피트니스 센터. 뭐 있어? 어, 뭐가 있어? 오늘 오픈하셨죠? 어. 아우. 아우, 근데 선배님 못 가요. 왜? 170 뭐? 176 밑으로만 가능해요. 7. 7이에요? 왜 그래? 천장에 다. 왜? 천장에 다. 왜? 와. 무너보다. 우리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수제비 먹었어. 어제 뭐 먹었냐? 아우, 진짜 수제비하고. 저녁에. 저녁에 뭐 먹었냐? 뭐예요, 저녁에. 된장. 어? 아니, 근데 그거 오늘 아침에 먹었어. 배춧구. 어? 그건 뭐야? 아우 씨. 음. 맛있네. 음. 전복. 와, 진짜 며칠 된 것 같아요, 여기. 이따 저녁 때 뭐 먹고 싶어? 오늘 모처럼 수제비 먹는 건 어때? 난 너무 좋아지. 난 수제비야. 이런 날은. 수제비 먹자, 그럼. 육수 또 내야겠네? 육수 또 내야겠네, 그러고.